가족, 가장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가장 상처 주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나서 상담한 가족들이 2,500가족이 넘어섰더라고요. 저는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딱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난 가족들은 상담실에 와서야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묵은 상처들을 처음으로 꺼내놓고 오해였다는 걸 알고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이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면 사랑하기 쉽고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데 가족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단 한 가족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은 분명히 사랑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잘 몰라서 그리고 대화가 없어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져서 골마 터졌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사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제 가족과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가족 상담에서 가장 많은 아픔 1위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입니다. 부모님들이 아 가족의 아픔은 이런 거구나 가족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녀와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교육을 조금만 받으셔도 밖에서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와의 갈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잘 싸우는 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스킬들만 우리가 좀 배워도 가족 안에서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싱글들이에요. 남녀가 만났을 때 자꾸 내 부모가 오버랩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필수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제도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네 내담자들한테 하듯이 10분의 1만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대화가 별로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엄마한테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상담자가 된 이후에 조금씩 노력했어요. 그 노력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아픔의 문을 살짝 여는 용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마흔이 넘어서 저희 엄마한테 첫 시도를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기에 목숨 거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자식 칭찬을 하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울고 있는 어린아이로 너무 강렬하게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흔이 넘은 어느 날 울면서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했어요. 엄마 어쩜 그렇게 평생 나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느냐고 나는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한 번도 진심의 칭찬을 안 해주냐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 아냐고 그날 일찍 잠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깨톡이 온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제가 딱 열어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줄이 따라... 미안하다... 제가 그 첫 문장을 본 순간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단어 속엔 사랑이 없어요. 가족 사이의 대화에서는요. 미안하다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의 사과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 봤거든요. 따라 미안하다...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과를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엄마가 70이 넘었지만 한 번 해볼게 미안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밤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 오해에 모든 것이 해소되는 밤이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칭찬 못 받아 봤구나. 부모 사랑 못 받아 봤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언어가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엄마는 해줄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그때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부모가 있고 내면 아이가 있어요. 저희 엄마 마음에는 내면 부모의 상이 없었던 거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예, 그런데 엄마의 내면 아이,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나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70살 넘고 저 4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미안하다. 노력해볼게. 그래서 제가 울면서 답장을 썼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처음으로 오해를 풀고 그때부터 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섭섭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 첫 시도를 해보니까 엄마도 미안하다. 엄마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랬다. 엄마의 고백이 시작되었고요. 그 뒤부터는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고 오해가 커지기 전에 오해를 푸는 대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한번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는 정말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과 대화하고 가족과 오해 푸는 법 이런 공부를 좀 함께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좋은 대화의 10초의 문을 여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토는 이거예요.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하기 쉽다가 가족 상담소의 우리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 그래서 내 내면 부모와 내 내면 아이를 이해하는 그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거예요. 내 가족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한 가족만의 대화법이에요. 그 가족 대화법도 배워볼 겁니다. 무조건 가깝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그 스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 우린 여기서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타인의 가족도 살리는 법까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를 다 수행한 분들께는 세바시 대학에서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드릴 텐데요. 한국 의미 치료 학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민간 자격증입니다. 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내 가족의 마음을 안다는 건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공부 세바시 대학에서 저와 함께 해보지요. 곧 세바시 대학에서 만날게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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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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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내가 한 tenen의 name 좋은 alg자가 가격을 쓰는host? 내가 할 수 있는 flexibility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식이 있지만 해도 내 cans을 내е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